안녕하십니까.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이완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뒤집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일항쟁기에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의식을 한번 뒤집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통은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들의 역사의식을 따르고 있을까요? 지금 올해부터 2020년 검증국사교과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역사의식, 지금 대한민국의 국사의식은 과연 대일항쟁기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독립운동단체들의 역사의식을 계승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시대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고종황제가 보이는데요.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고종황제께서 포즈를 취한 것입니다. 보시면 참 얼굴을 한번 용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느 면에서 보면 너무 답답한 현실도 보이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선이 이제 멸망의 기로에서 말 그대로 이제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을 선포했는데요. 문제는 고종황제의 의도대로 참 이 시대는 그렇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성공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대한제국 광무 9년이었습니다. 조선을 보호국 대상자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을사능약을 체결합니다. 말 그대로 조선의 완전한 외교권을 박탈해 들어가는데요. 그때 이제 이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또 히로붐이 초대 통감이 되었고 그래서 고종황은 결국은 네덜란드 해그에 있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는 빌미로 강제 퇴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후속타로서 한일신협약을 맺어가지고 정미칠조약을 합니다. 칠조약을 맺어가지고 결국은 모든 의결권을 통감의 성인, 지도와 성인을 거쳐서 나가게 만드는데 보면 이런 참 말 그대로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우리의 털, 근본 자체가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그때 국내에 한국인들의 의식을 깨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국사책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페리 부두 정거장 모습이 여러분들 보입니다. 장윤환 의사하고 전명훈 의사가 여기서 참 한국인의 의식을 깨우는 사건을 한번 번역해 보면요. 그 타겟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바로 스티븐슨입니다. 시기는 1908년 3월 23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페리 부두 정거장 앞에서 세발의 총성이 일어나는데요. 장윤환 정명훈 의사가 해외에서 해외를 다니면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설파하고 다니는 통간부, 일제의 통간부의 외교 고문인 스티븐슨을 저격해가지고 사살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한국의 독립투쟁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보실 말 그대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도 일어납니다. 자 다음 장면 여러분들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죠. 바로 이 또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저격하는 그런 내용의 사진입니다. 최근에 이제 참 많이 여러분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때 이제 찍혔던 동영상이 나왔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경매장에 나와가지고 고가로 이제 이렇게 낙찰된 그런 그 사진의 한 내용을 캡쳐를 했습니다. 과연 저군이 안중근 의사인지는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되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저 때에 모든 영상이 찍혀있었다는 것 그리고 일본은 저 장면은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국민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의 내용을 한번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 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투쟁사가 일어났지만 또 결국은 대한민국 외국의 모든 것은 1910년 8월 29일 말 그대로 이제 참 조선이 완전히 대한제국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시간대가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경술국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술국치도 용어가 잡힌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옛날에 그냥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한일합방이라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언어에서 보면 이제 일본의 그런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보면 이 용어도 이제 한 분의 국사학, 국어학적학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이것은 그런 용어를 쓰면 되지 않는다. 결국은 이제 이때 우리의 상처를 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용어를 경술국치를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이 용어가 요즘 최근에 이제 바로 잡혔습니다.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일제는 결국은 참 말 그대로 조선을 이제 완전히 식민지화로 이제 삶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이는 아주 이렇게 낯익은 사진이 있고 위의 사진은 처음 보는 그런 사진일 수가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원래 이제 1906년 이제 일본이 이렇게 만들어낸 서울의 예장동입니다. 통감부의 사진입니다. 이 통감부로 사용하다가 이제 데라우치가 이제 이렇게 근무를 봤던 초대 조선총독부 이제 관사로서 사용했던 그런 근무를 위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지은 것이 경복궁 앞에 지었던 이제 경복궁의 조선총독부 청사입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봐 보시고요. 이제 문제는 일본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역설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일본이 이제 조선을 식민지로 이제 자기들 말 그대로 모든 외교권을 뺏고 식민지로 삼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된 것은 일본이 식민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조선을 대단히 많이 발전시켜준 거 아니냐. 일명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어떤 분은 술자리에서 천황폐하 만세까지도 외친 분이 있었죠. 보면요. 왜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날까. 이제 저는 이제 역사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는데 결국은 뭐냐면 역사의식의 부재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느 면에서 본다면 조선총독부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아주 조선사람들에게 역사의식을 자기들 뜻대로 잘 존중했다는 했던 결과가 지금처럼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 바로 초대총독인 데라우치가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조선총독부를 이끌어가면서 그때 밝혔던 조선식민통치사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대한민국에 연세 드신 분도 그런 분들 계시고 젊은 사람도 있는데 보면요. 일본의 덕분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했다. 하버드대는 제가 미국에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계신 우리 박사님 한 분이 책을 소개를 해주십니다.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서 적어도 한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 이뤄야 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 덕분에 발전되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책을 반드시 필수 코스 읽고 한국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의 시각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의 아류, 일본의 덕분으로 발전한 나라 이런 쪽으로 의역사의식 속에서 대한민국을 계속 바라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곤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게 전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라우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식민지를 우리는 말 그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 보면 조선인들은 유구한 역사적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긍지가 높아 통치하기가 어려웠다. 조선인들을 뿌리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문화 역시 일본의 아류임을 강조하여 교육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대일본 제국의 시민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죠. 결국은 초대 총독이 조선을 조선의 조선 총독부를 통치를 하면서 결국 조선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조선사람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망각시키느냐 이 정체성을 빼는 작업이죠. 그 작업의 첫 문제가 뭐냐면 바로 역사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나오죠. 창시개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먼저 조상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그것이 식민지 국민을 식민지 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조선을 발전시킬 줄이 왔다면 물질력 혜택을 주든지 나름대로 뭐라든지 우리 지금 어떤 사람은 식민지를 이야기할 때 그럽니다. 조선의 식민지하고 영국이 다른 나라 그때 제국주의 식민지하고 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 통치를 어떻게 이렇게 진행했는가고 영국이 다른 나라 통치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죠. 완전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 바로 이거입니다. 일본은 조선을 먹고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뭘 했느냐? 정체성을 망각시키기 위해서 역사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 거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우리가 조선인들이 일본에게 당했던 식민지의 이야기를 하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특히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가 되어 있던 그 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어떻습니까? 특수하게 말 그대로 정체성이 없어지는 그 작업 역사를 제거당했다는 것이 다른 식민지 국가하고 다른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